왜요? 왜요? 저는 아프리카 BJ 원희 왕추고요. 제가 한 번도 머리 스타일 변경을 몇 년 동안 안 해봤거든요. 염색도 안 해보고 또 자연 갈색이라. 키도 크셔서 중단발 하시면 오히려 더 커 보일 것 같거든요.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? 키가 엄청 크세요, 여러분들. 키가 169예요. 근데 머리 하기 싫어졌어요. 왜요? 부끄러워, 키가 짧아. 머리만 자라면 되죠, 여러분들? 내 머리 심각한가 봐. 지금 보이시죠? 많이 잘랐네요? 근데 지금 이렇게 잘라도 뒷머리는 더 짧아져야 되는데. 근데 여기 이거 뭐예요? 그거 얼굴 약간 작아 보이게 하는 걸로 잘라 주신 거예요. 여자 머리는 여기서 이미지가 많이 결정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뭐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던데? 저 이럴 때 약간 쾌감 느껴, 여러분들. 아니 지금 머릿결 되게 좋아 보이는데? 머릿결 좋아 보이죠? 네. 원조. 어떡하죠?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춤을 춰야 돼요. 네, 네, 네. 이렇게 엑셀 방송하는 거예요.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. 아니요, 아니. 안 돼, 이거는! 어떡해. 이건 안 돼! 덕분에 유홍씨 깨끗해졌어요. 이제 하던대로 만져봐요. 손버릇대로. 약간 이런 식으로. 우와, 깔끔해졌어. 그렇죠. 네, 이제 여기서 질감 처리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봐가지고 따로따로. 툭 떨어져 있죠? 응. 컬을 넣는 것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말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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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요, 각도. 우와! 감사합니다. 어, 죽여요. 어, 죽여요. 여러분, 어떤가요? 멈추! 이게 무슨 일이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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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